안녕하세요. 위기출출원 대학의 미희준입니다. 4월 20일 수요일에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외투를 벗고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저는 동남아시아에 거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잠시 옮겨서 한 3, 4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겨울철과 좀 싸우고 이제 봄기운이 마련해지면서 드디어 가디건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양복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셔츠를 입고 녹화를 진행하는데 좀 감회가 무량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름이라는 계절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한 9년 정도를 동남아에서 거주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날씨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추운 날씨를 느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를 정말 까맣게 잊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봄기운이 많이 내지고 4월달이 되면서 꽃이 피고 이제 영국 저녁에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정말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기분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견디기 어려운 힘든 시기가 있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희망찬 일이 발생하고 조금씩 우리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커다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순탄하기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좀 처해 있는 분들께서는요.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나서 봄이 찾아오면 우리가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4월 20일 저녁 시간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는요.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약속드린 것처럼 캐시우드가 일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에서 시킹알파에 게시한 기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꽨는 기 기사인긴 한데요.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 소식이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고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고 있거든요. 지난해죠. 2021년 8월 달에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는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천 달러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2025년이 기준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26년을 기준으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한 해를 좀 뒤로 미룬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업데이트된 목표 주가를 발표하게 됐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긴 기사거든요. 자 이번에 시킹알파에 이 기사를 게시한 당사자 이름은요. 타시아 킨입니다. 아크인베스트 일하고 있는 여러 애널리스트 중에 테슬라 담당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만나본 적이 있는 굉장히 젊은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타시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아크인베스트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오픈소스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퍼블릭이 아무나 볼 수 있는 이러한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리포트에 따르면 새로운 기대치가 발표가 됐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4,600까지 올라간다라는 굉장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했던 작년 8월달이죠.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테슬라의 주가가 3,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1년이 좀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3,000에서 4,60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커다란 폭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번 차트를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아크인베스트가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던져주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익스펙티드 밸류니까 이게 이제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어케이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비즈니스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할 경우 그리고 불케이스라는 것은요.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모든 상황이 잘 진행되면서 의외의 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중간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4,600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프로젝션 예상치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밸류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나오게 된 것은요. 어디에 바탕을 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번에 애널리시스 분석을 했는데 어떠한 방식을 채택을 했냐면 몬테카를로라는 분석 방식을 도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몬테카를로라는 분석 시뮬레이션 방법은 어떤 방식이냐면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어서 제대로 이제 예측치를 바로 이제 산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거기에 평균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예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많은 학계에서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애널리시스는 너무나 좀 변수가 많은 상황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4년 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변수도 많고 리스크도 많고 또 추가적인 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나갈 수 있는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다 종합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거기에 중간지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4,600달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어 케이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즈니스 환경이 좀 열악해져서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경우는 2,900달러가 지금 발표가 돼 있죠. 우리가 믿기로는 25% 정도의 확률이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 2026년이 됐을 때 2,900달러 혹은 그것보다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25%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은 불케이스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주가가 더 많이 뛰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5,800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25% 정도의 가능성을 염두해 줄 수 있다. 테슬라가 5,800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주가가 2026년이 됐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법론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베이스 케이스가 이제 중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간에 있는 주가의 전망치를 봤을 때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느냐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에브리징이나 평균값을 구했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평균값이냐면요. 1밀리언이니까 100만 번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100만 번 해봤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몬테카를로 모델. 수많은 변수를 하나씩 다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100만 가지의 그 상황을 다 한 번씩 돌려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러한 중간치 주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어 케이스도 있고 불 케이스도 있는데 베어 케이스의 확률은 이제 하위 25% 그리고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위 25%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써 있는데요. 이번에 리서치를 할 때 이 업데이트를 하는 상황은요. 아크인베스트의 새로운 오픈 소스를 이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포함을 하고 있다.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38개나 되는 인디펜던트 인풋. 따라서 아크인베스트랑 관계없는 독립적인 리서치 기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여한 38개의 다른 자료들이 다 참고가 된 사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바탕을 둔 시뮬레이션을 100만 번이나 돌려서 만든 그런 결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아크인베스트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2026년까지 4600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4600이라는 수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산출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로보택시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냐면 일단 익스펙티드 밸류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 중에 60% 정도를 지금 로보택시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비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인데 순이익이 인테레스트라든지 텍스트라든지 강가상각 같은 것이 빼지기 전에 순이익을 우리가 에비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에비타의 반 이상을 지금 로보택시가 담당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2026년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레비뉴, 매출 같은 부분은요. 2026년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매출 중에 57% 정도는 전기차가 지금 만들어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 같은 경우는요. 로보택시에서 만드는 매출에 비해서는 마진이 조금 떨어진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든지 구동 모델 같은 것이 이제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어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당연히 로보택시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차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은 2026년이고요. 세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 중간치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녹색이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보라색 부분은 로보택시고요. 다음에 휴먼 드리븐 라이드 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 택시는 아니고요. 사람이 운전하는 이러한 택시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포션이 작긴 한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슈어런스 보험에서 들어온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가장 왼쪽에 있는 파이 차트는 뭐냐면 레비뉴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매출의 공헌도가 높은 부분은 여기 57%가 써있는 바로 전기차죠. 전기차를 판매해서 얻어내는 매출이 57%를 차지하고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34%를 공헌하고 있는 로보택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2026년 정도가 되면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전체 매출 중에 34%는 로보택시에서 온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비타를 기준으로 했고요. 에비타를 보시면 보라색이 가장 비중이 높죠. 54% 정도의 에비타 순이익은 지금 보라색에서 온다. 즉 로보택시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전기차 판매해서 들어오는 에비타는 3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 비즈니스에서도 8% 정도의 에비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어느 비즈니스가 공헌하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전체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 중에 62%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로보택시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해서 기여하는 부분은 27%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는 9% 그리고 보험 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3%에 불과하다.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베이스 케이스 4,600달러를 전망하고 있는 중간치가 아니라요. 이제 베어 케이스와 불 케이스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의미는 만약에 테슬라가 아크인베스가 예상하는 수치보다 좀 둔화되는 성장을 보여줬을 때 베어 케이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모든 것이 굉장히 좀 성장이 가파라지면서 생각 의외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25%가 있거든요. 따라서 가장 하위의 25%, 가장 상위의 25%가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어떠한 수치가 발표가 될런지 여기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가장 왼쪽에 이제 어떠한 것을 비교하는지 그 기준점이 나와 있고요. 자 바로 옆에 2021년 액츄얼이라고 써 있죠. 이 얘기는 2021년 작년 한 해 어떠한 수치를 실제적으로 보여줬는지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고요. 자 중간치에 나와 있는 것은 베어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2026년이 됐을 때 아크인베스의 기대보다 실적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 정도의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생각보다 아크인베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장을 테슬라가 보여줬을 상위 25%의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전기차가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느냐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1년 한 해 동안 테슬라가 판매한 전기차의 수는요. 약 90만대였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2026년이 됐을 때 지금 베어 케이스에서 나타내고 있는 전기차 판매 대수는요. 천만대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도 테슬라가 천만대 정도는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아크인베스의 예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굉장히 잘 돌아가서 굉장히 좀 의외의 실적을 보이게 된다면 1700만대까지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불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에브리지 셀링 프라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한 대당 얼마를 주고 판매하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4만 9천 달러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굉장히 좀 비싼 자동차죠. 자 그런데 2026년이 됐을 때 베어 케이스는 약 3만 8천 달러. 한 대당 가격이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불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따라서 뭐 배터리의 기술이 향상이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물량 공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3만 달러 정도면 테슬라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픈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판매해서 나타나게 되는 매출의 규모가요. 현재는 46빌리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됐을 때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약 372빌리언 정도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2026년 불케이스를 보면 513빌리언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출에서 10배 이상까지도 한번 넘볼 수 있다라고 불케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요. 휴먼 드리븐 라이드 헤일이니까 택시 중에서 이제 운전자가 착석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현재는 없죠. 그리고 이제 2026년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 67빌리언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불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매출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가 다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 것이 바로 불케이스인 거죠. 그 밑에 나와 있죠. 오토노머스 라이드 헤일이니까 이게 바로 로보 택시입니다. 로보 택시 현재는 매출이 전무한 상태지만 2026년이 됐을 때 베어 케이스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무려 51빌리언 정도를 이 자율주행 택시에서 만들어낼 거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불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무지무지합니다. 486빌리언 정도의 엄청난 매출을 2026년이 되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불케이스가 예상하는 수치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수치 그로스 마진을 보면요. 총수익률이죠. 총수익률 같은 경우 테슬라는 지금 기존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총수익률을 자랑하는 기업이죠. 현재 한 25% 정도를 보여줬고요.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30%를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됐을 때 베어 케이스는 50% 정도 그리고 지금 불케이스는요. 무려 총수익률이 56%까지 신장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5%밖에 되지 않았던 총수익률이 50%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이유는요. 플랫폼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 기업이 주 비즈니스가 되면서 이렇게 높은 마진을 기록할 수 있다.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냐면요. 지금 현재 페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3.4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한 3배 정도는 시가총액이 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불케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1조 달러에서 약 6.7조 달러까지 6배 넘게 시가총액이 껑충 뛰어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요. 지금 현재 1,0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불케이스는 5,800 그리고 베어 케이스도 2,900달러라는 굉장히 좋은 주가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매년 매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여기에 도달할 수 있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부터 2026년까지 매년 매년 24% 정도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요. 불케이스 같은 경우는 무려 42%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테슬라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매년 매년 수익률이 24% 정도 나올 거다. 굉장히 좀 전망이 좋게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거죠. 자 이번에 아크인베스트가 약 8개월 만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수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가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업데이트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파트에서는 과연 2022년 들어서 작년과 다른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데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상황이 어떻게 변했길래 이러한 수치가 발표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오토너머스 드라이빙입니다. 자율주행 쪽에서 굉장히 좀 확률이 높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로는요. 점점 더 많은 디멘드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오토너머스 자율주행을 바탕으로 하는 택시가 등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하이어 프라이스 포인트가 가능해진다.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택시의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테슬라의 매출 역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행했던 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 트래블러즈 중에서 웨스턴 마켓이니까 이제 서양 국가에서 여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밸류를 그들의 여행 시간에 지금 부과를 하는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ourly wage랑 비슷하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내가 1시간에 20달러를 버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시간도요. 마찬가지로 20달러의 가치가 1시간에 부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non-work-related travel mile은 뭐냐면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행 시간 말고요. 그냥 내가 여가 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간에는 내가 1시간에 버는 그런 wage에서 한 반 정도의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20달러 정도를 1시간에 버는 사람이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고서라도 그러니까 20달러를 내면서라도 출퇴근을 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가 시간에는 20달러의 반인 한 10달러 정도를 내면서 여행을 다닐 그러한 자세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인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개발도상국도 있을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 마일당 0.5달러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로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밑에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라이드 헤일 컴페니가 있잖아요.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택시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게 되면 약 2달러에서 4달러 정도를 마일당 내야 됩니다. 굉장히 좀 택시 요금이 비싼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비싼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로봇 택시가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마일당 2달러에서 4달러 정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스도 없어질 거고 지하철 같은 것도 사람들이 타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전체 시장의 규모를 애드레스블 마일즈라고 보는데요. 약 30조 마일이 전체 시장의 규모입니다. 30조 마일 중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작은 포션이 있죠. 1조 마일이 있는데 1조 마일 같은 경우는 한 1달러 정도를 마일당 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대도시를 얘기하겠죠.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렇게 좀 비싼 도시에서는 아마 이렇게 커미팅을 하는 사람들이 1달러 정도는 마일당 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택시비에 비해서는 반이나 반의 반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로봇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1에서 5 사이니까 4조 마일 정도의 규모가 형성돼 있는데 이 시장은요. 아마 마일당 0.6달러 정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따라서 두 번째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발도상국 이러한 부분인데요. 이런 만약에 인컴이 좀 낮은 나라에서는 0.5달러 정도를 마일당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규모가 크잖아요. 10에서 30이기 때문에 거의 20조 마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죠.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소득이 낮은 이러한 지역에서는 아마 마일당 0.25달러 그러니까 25센트밖에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낮은 수치거든요. 지금 현재 택시비에 비해서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런 요금을 납부하면서도 로봇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 세계 이렇게 좀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개의 마켓을 나누어 봤을 때 전체 다 합쳐보면요.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냐면 11에서 12조 달러 정도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로봇 택시 시장이 형성이 된다. 따라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존재하는 것이 로봇 택시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봇 택시, 자율주행 택시 관련해서는요. 과연 언제부터 이 로봇 택시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한 업데이트를 했는데 어떠한 것을 업데이트 했냐면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확신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 따라서 지금 테슬라의 그 로봇 택시에 비해서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테슬라의 능력, 뭐를 하고 있는 능력이냐면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신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 2021년 8월에 발표했을 때는요. 다운사이드 케이스, 즉 베어 케이스에 의해서는 베어 케이스는 어떠한 가정을 했었냐면 테슬라가 오토노머스 라이드 헤일링, 즉 로봇 택시를 아마 2025년까지 전혀 출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한 내용에 따르면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2026년이 되면 아마도 런칭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로봇 택시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뷰가 업데이트된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웨이모라든지 크루즈가 직접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도 이제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AI, 인공지능의 발달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2026년이 됐을 때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026년까지는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미드 포인트는 이제 중간치를 보는 거죠. 베이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가정이 지금 숨어 있냐면요. 이 밑에 나와 있는 차트에 따라서 2024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출시할 수 있는 확률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요. 아크인베스터에 따르면 2024년에 로봇 택시가 출시될 확률이 25%나 되고요. 그리고 늦어도 2025년까지는 24%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개를 합치면 50% 정도의 확률을 보이는 거죠. 따라서 아 지금 아크인베스터는 로봇 택시가 적어도 2025년까지로 빠르면 2024년부터는 로봇 택시가 출시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로봇 택시 업데이트에 이어서 이번에 업데이트 해준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캐피탈 에피션스입니다. 캐피탈 에피션스는 뭐냐면요. 이제 기업이 자본금을 투자를 하잖아요. 자본금 투자하는 이유는 생산대수를 늘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렇게 생산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공금을 투자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기계를 사고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이때 한 대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자금이요. 점점 더 좋은 추세로 올라가겠죠. 이거를 이제 에피션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에피션시가 엄청나게 많이 호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번에 업데이트한 모델에 따르면 캐슬라가 가지고 있는 캐피탈 에피션시가 굉장히 증가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테슬라의 캐피탈 익스팬디처 그러니까 한 대를 더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요.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2017년에는 한 대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투여해야 되는 자본금이 무려 8만 4천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대를 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폭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한 대당 8만 4천 달러를 차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요. 7,7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700달러를 투자를 하면요. 한 대를 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생산 공정을 확대하고 공장을 하나 더 짓고 이럴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천 달러로 형성했을 때 우리가 전망했던 것은요. 테슬라가 아마도 이 6천 달러에서 8천 달러 정도까지 이 에피션시를 올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그랬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바라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캐피탈 에피션시 같은 경우는 2천 달러에서 7천 달러다. 따라서 한 대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이요. 이제 적게는 2천 달러 많아도 7천 달러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테슬라는요.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생산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마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이 되면 아마도 테슬라는 한 대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이 2천 달러에서 많아도 7천 달러까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차트거든요. 2017년 만에도 한 대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캐피탈이 8만 4천 달러였는데 지금 2021년이 됐을 때 7천 7배까지 떨어졌고요. 이 수치가 아마도 2026년이 되면 2천 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된 과정을 통해서 결국 2026년 목표 주가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센시티브하다. 어디에 대해서 센시티브 하냐면요. 언제 테슬라가 과연 로봇 택시를 런칭하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많이 변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24년 늦어도 2025년 이렇게 2024년, 2025년에 테슬라가 50% 정도 로봇 택시를 출시할 수 있다는 확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실현되어야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델이 맞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파스오블 프라이스 타겟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프라이스 타겟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방법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몬테카를로 애널리시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25%의 확률에 지금 베어 케이스가 있는데 2,900달러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상황이 굉장히 호전돼서 좋은 경우도 한 25%의 확률로 5,800달러 이상까지도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중간치는 4,600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600달러라는 수치는 여기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100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한 평균치다. 따라서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 50%의 확률로 우리가 4,600달러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크인베스트에서 목표 주가 4,600을 산정한 그 과정을 직접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요. 좀 첨언을 해드리면 일단 인슈어런스인데요. 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 2026년 시가총액에서 한 2%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미래를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가에는 한 5% 정도도 반영이 돼 있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발란시 상에서는요.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리펄처스 쉐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잖아요. 이 부채의 그 인트레스 레이시 그 부채의 이율이 4%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그런 가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비즈니스 오프추니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인데 다음과 같은 그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만한 미래 매출은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테슬라가 이 에너지 비즈니스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아크인베스에서 만든 목표 주가에는 이 에너지 비즈니스에서 창출되는 추가적인 매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입니다. AI 그 도조라는 그 AI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는 이 AI를 이용해서 AI as a service 구동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텐셜 잠재력이 열려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휴머네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로봇에서도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상당히 좀 먼 미래의 얘기고 한 2030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앞으로 이제 5년, 4, 5년 정도를 보면서 2026년 목표 주가에는 총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요. 아크인베스트에 따르면 2026년에 테슬라 주가가 4,600달러가 되니까 지금 몰빵을 해야겠다. 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오늘 영상에 따르면 이 아크인베스트가 4,600이라는 수치를 가져오는데 이용한 여러 가지 가정들 그리고 뒷받침되는 수치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됐다는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24년, 늦어도 2025년이 되면 로봇 택시가 등장을 한다. 출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발표된 수치가 이 로봇 택시의 출현 시점에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 케이스가 아닌 그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도 2026년이 되면 전기차의 판매대 수가 천만 대를 넘어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역시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수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아크인베스가 가지고 있는 예상치가 실제로 실현될지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좀 트랙을 해볼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수치가 있고 그리고 시나리오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성적표를 확인하면서 어닝 결과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확신이 굳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확신이 오히려 떠나버릴 수도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 보고서의 내용을 잘 간직하시고 앞으로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성적표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에 대한 긴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편안한 수식 시간 가지시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